부하 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부릭 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입의버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박수! 네? 지난번 400년 이벤트 때랑 멘트가 똑같다구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멘트도 같구요 이벤트 내용도 똑같아요 이제 이벤트 상품을 공개해드릴텐데요 네? 아 옆에 시계가 뭐냐구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시계가 아니라 스톱워치인데요 이건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이 시작된 지 3분이 경과되면 알려주는 스톱워치입니다 500명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되는데요 3분 이상 시청을 한 후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자동으로 구독 취소가 되지 않거든요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저의 다른 영상을 3분 이상 보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뭐하고 말았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벤트 상품 공개를 해야죠 자 공개합니다 3 2 1 짠! 이번 구독자 500명 이벤트 상품은 레고 닌자고 71742 오버로드 드래곤입니다 와우 71746 정글 드래곤이랑 막판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오버로드 드래곤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 영상이 올라온 지금부터 추첨 라이브가 진행이 되는 다음주 일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설명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첫번째 구독 버튼을 누른다 물론 이미 구독 중인 분은 제외겠죠 두번째 지금 보고 있는 영상에 댓글로 응원 메시지를 남긴다 끝! 간단합니다 그럼 댓글을 쓰신 분 중에 한 분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당첨이 되신 분은 반드시 추첨 라이브 시간에 채팅창에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첨이 되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 당첨은 무효가 되고 다른 분을 뽑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500명 이벤트 추첨 라이브에 참석을 해주세요 추첨 라이브는 3월 28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로 구독 인증샷, 본인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는 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습니다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본계정과 부계정이 같이 이벤트를 응모했는데 부계정이 당첨되었다면 채팅창에 부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계정으로만 있으면서 저것의 부계정이에요 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반드시 당첨된 계정과 채팅창에 있는 계정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의 협조도 중요한데요 당첨이 되고 제가 신호를 보내면 당첨받으신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 본인이 라이브 참여 중임을 말씀하실 때 쉽게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채팅방 관리자 및 당첨자 외에는 10초간 채팅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3분이 되었습니다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3분이 되었습니다 구독은 지금 누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지만 혹시나 했을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을 막기 위함이니 이건 꼭 협조 부탁드립니다 간혹 10초가 너무 짧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만약 10초 이상 시간을 들이면 4층 아이디가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표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시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만약 본인이 참여하시기 전에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당첨된 시점에 안 계셔서 무효가 선언된 후에 오시면 당첨 무효가 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매우 적다고 생각되지만 혹시나 이벤트 기간 중에 구독자가 620명을 넣으면 한 번을 더 추첨해서 그분에게는 40450 어멜리아 에어하트 트리뷰트 빨간 비행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명 구독자 이벤트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620명이냐 이벤트 후에 구독 취소를 하시거나 3분 이상 영상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서 자동으로 구독이 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620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영상 처음 부분에 제가 자동 구속 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난 500명 이벤트 때 영상을 3분 이상 보지 않아서 자동으로 구독 취소되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자동 구속 취소 없이 620명 이상 되어서 두 분께 상품을 보내드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이벤트 공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21326 곰돌이 푸브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부부비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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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